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제이드스타 금과 슈퍼오션 입니다 그 사이에서 다정한 꼬맹이 둘이 매일매일 뽀뽀를 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다 부르 터치 싶어요 제 생각에는 아 참고로 제 입속에도 지금 새 눈이 나서 아픕니다 저거 수잘특이 없는 얘기도 해 봤습니다 아 제 다름이 아니다 제가 요 다육이 영상을 다육이를 오늘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원종 복랑금 보세요 커팅해서 제가 작년에 커팅해서 키우고 있는데 제대로 야물어지고 있습니다 아 예 좀 보세요 이 아이들 좀 보세요 어 레드 에보니 레드 에보니 요 호호네 에서 온 아이 인데요 어 야물게 잘 크고 있어요 우리 꼬맹이 좀 보세요 요 아이도 호호네 에서 왔는데요 잘 지내고 있답니다 갑자기 샬롯 이에요 어 요 아이는 아르제이구요 아 노릇노릇하게 잘 익어 가고 있습니다 아 요 슈퍼클론 애기 진짜 애기 애기 한 아이를 제가 이거 작은 소분이거든요 여기 심어놨더니 아주 야무지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홍등이 입니다 더 빨갛게 물들 홍등 이에요 음 우리 방울 복랑금 좀 보세요 어 제가 오늘 금 몇 개 없는 금들 소개 시켜 드립니다 야무지게 지금 밑에 자구도 내주고 있어요 이 아이도 지난 겨울에 커팅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고 이 아이가 원래 엄마 에요 엄마 아 조금 삐져나온 음 그 가지를 제가 자르다가 휴대폰 떨어뜨려서 강제 적심 되가지고 지 아이가 탄생했는데요 하나 그 중에 한 아이는 제주도 가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는 살금이 임금 입니다 웃자락이 대마왕 인데요 위로 자라다가 자연스럽게 제가 흘러 내리도록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어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에요 햇빛 많이 보여주세요 이 아이 아 그리고 이 아이는 매직잼 골드라고 레티지아의 금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어 지금 햇빛 여름 내내 노숙한 결과로 이렇게 예쁘게 따글 따글 하니 물이 예쁘게 들었죠 아 그리고 이 마리아 금 이에요 진짜 작은 아이 지난 여름에 제가 얻어서 키우고 있는 아이 엽둥이 아주 예쁘게 너무 잘 자라주고 있죠 어 보내주신 분 어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 곰마리아 금 인데요 어 제가 곰마리아 얘기를 했더니 또 뚝딱 아 보내주셨는데 올 때부터 하엽이 노랗게 져서 왔었어요 그렇게 두고 보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어서 커팅을 했습니다 아 커팅을 해서 이제 뿌리를 어느정도 내리고 반쪽 얼굴이 되었는데요 아 저희 집이 몇 안되는 금 중에 귀한 아이입니다 오늘 왜 금 얘기를 자꾸 하냐 아 다와라 농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채널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어 얼마 안됐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또 오늘부터 또 일요일 저녁까지 또 금다육 금 전문 농장입니다 거기는 금다육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거기 가서 이벤트 응모하세요 구독하시고 힘도 실어주시고 응모도 하시고 댓글로 달아주신 분 중에 추첨해서 또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 아 금 전문이시잖아요 금 전문이니까 저도 오늘 금을 몇개 보여 드렸습니다 없는 와중에 그래도 예쁘죠 여러분들 가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500명 1000명대도 계속 이벤트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가서 꼭 응모하세요 그리고 당첨되세요 금을 가질 수 있는 기회에 저도 도전합니다 제가 특별히 국민이 금 이런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지만 이 기회에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채널 그루미네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